꿈의 다양한 상징기법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꿈의 다양한 상징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언어는 상징이다.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에 의해 있다. 지난 시간에 상징은 일대다.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의 이러한 상징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상징이 얼마나 오묘하고 절묘하게 펼쳐지는지 참 일자 무식의 할머니가 꾸는 꿈의 상징이 그 어떤 문학가의 상징력 표현보다 절묘하고 오묘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꿈을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씩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징기법의 의인화 창작인물이나 합성인물로 해준다. 동물화, 식물화, 사물화 그래서 사람으로, 동물로, 식물로, 사물로 또 자아가 분장 출현해가지고 게이저 꿈에서 산신형이나 동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대상에 바꿔놓기가 있습니다. 전위 그다음에 표상이 변화가 된다. 전위 왜곡, 반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 식물, 사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화가 되는데 상징적인 꿈에서 실제 인물의 경우에 바꿔진 인물이라고 그랬죠. 꿈 속에서 아버지는 현실에서 회사의 사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회사의 과장이나 부장 정도 되겠죠. 그래서 꿈 속에서의 인물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바꿔놓아진 인물이다. 이렇게 인물로 인물화의 경우에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창작 인물 합성 인물로 얘가 나오는데 새롭게 나옵니다. 그런 거 하면 동물, 식물 사물로 그래서 꿈 속에 동물은 거의다가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나 호랑이가 싸운다. 두 동물이 실제로 개나 호랑이가 아니라 개나 호랑이로 상징된 두 사업체가 두 사람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만약에 동물이 나무에 올라가거나 올라가지 못하는 거로 흥망성취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면 성취되는 거고 올라가지 못하면 떨어지는데 그때의 동물이 어떠한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또 식물이나 사물의 경우에 있어도 형태나 크기의 온전함 탐스러운 거로 갔다가 성취 여부를 알 수 있다. 특히 이 말이 중요한데요. 태몽 표상 중에 등장하는 인물, 동물, 식물, 사물들은 태아의 상징 표상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어떠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태몽에서 그 사람하고 유사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선인의 사례로 정여립의 태몽은 아버지가 꿈에 정중부를 보는 태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 무신의 난을 일으켰던 정중부의 태몽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정여립도 그러한 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관련이 되죠. 또 대개 보면 꿈속에서 공자를 봤다는 그러한 태몽은 공자의 태몽으로 태어난 인물은 학문적 길을 걷게 되고 있겠죠. 동물, 식물, 사물도 태아의 상징 표상물이다. 꿈속에 나타난 동물과 유사한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거나 또는 행동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워있는 소다. 그러면 누워있는 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작을 빨리 하기보다는 천천히 안되든지 꿈속에 태몽 표상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이렇게 인물의 인물의 의인화 하나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내든지 동물로 나타내든지 식물로 나타내든지 사물한데 태몽 표상을 갖다가 보면 좋습니다. 꿈의 상징기법에 태몽에서 어떠한 사람 공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학문의 길을 걷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주영 고 회장이 나타났다 사업가 기질이 있다 또 동물의 경우에도 호랑이다 그러면 어떠한 그래도 큰 능력을 지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학의 태몽이다 학은 고고하고 우아한 성격을 지녔겠다 식물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 아주 식물이 아름답고 귀한 식물이다 그러면 그러한 인물이 된다는 거죠. 사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꿈속에 등장한 사물이 온전하고 사물의 특징에 따라서 인생길이 펼쳐지죠. 꿈속에서 만약에 펜을 받는 꿈을 꿨다 아니면 연적이다 이렇게 펜이나 연적을 했을 경우에는 장차의 직업이 글을 쓰거나 어떤 언론인 계통으로 나아갈 것을 상징하고 있죠. 상징기법에 의인화다 동물이다 식물이다 사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꿈의 상징기법 가운데 자아가 분장출연한다 자아의 분장출연이다 이런 것은 여기서 자아의 분장출연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아의 분장출연은 또 다른 자기 꿈속에서 자신을 보는 거죠. 꿈속에서 자신을 보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나를 보는 꿈이다. 꿈속에서 나를 봐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꿈속에서는 자아가 분장출연해서 또 다른 자신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자아가 분장출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산신령은 우리의 잠재의식의 세계가 만들어낸 분장출연된 거라는 거죠. 꿈속에서 산신령 돌아가신 부모님 호랑이 자신의 자아가 분장출연돼서 나타나는 방식을 취한다. 이거는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꽃비내리는 길을 연인과 함께 걷는 꿈이다. 그런데 꿈속의 남자가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꿈에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죠. 꽃비내리는 길을 연인과 함께 걷는 꿈을 꿨는데 그 남자가 바로 자기더라. 그래서 복권에 당첨되고 있는데 이렇게 꿈속에서 또 다른 자기를 본다. 이런 방식이 꿈의 상징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꿈속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로 안락사하는 걸 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직장에서 우수한 근무 성적을 받았다. 꿈속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걸 보는 꿈인데 죽는다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좋은 근무 성적을 받는 거로 새롭게 능력을 인정받는 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꿈속에서 자기가 등장이 되더라. 이렇게 또 이것도 선인의 사례인데 꿈속에서 자신이 판이 금부사가 될 것을 꿈꿔요. 여기 한번 선인의 사례니까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인이 이조자라고 그랬을 때 근부에 의근부에 잡혀서 형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때 매를 맞다가 아픈 중에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관부의 문이 열리더니 나자이 큰소리로 판부사께서 들어오신다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로 자기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와서 마루의 의자 앉았더니 여러 아준들이 엎드려 절을 했다. 자기가 판부사가 되는 꿈을 꿨는데 이렇게 자기가 꿈속에 자기가 등장하는 거죠. 나중에 그거랑 똑같이 자기가 판금 부사가 된다. 여기 판금 부사가 됐다. 이렇게 꿈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꿈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꿈속에서 자기가 자기 모습 보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자기가 자기 모습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꿈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신용으로 백발 노인으로 조상으로 또는 부처님으로 동물로 식물로 이렇게 이것이 자아가 분장 출현했다. 즉 또 다른 자기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자면 자기가 자기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서 살펴본 대로 꿈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보게 되는 꿈 이해에 꿈속에 다른 사람으로 자아가 분장 출현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때에 꿈속에서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충고하는 친구는 실제가 아닌 또 다른 자아다. 특히 게이적 성격에서 나오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들 동물이나 식물 산신용 이런 등의 동물이나 식물 산신용 백발 노인 조상 스님 친구 이거는 분장된 자아다. 자기가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몽의 방식을 취하는데 우리 항건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 항건덕 선생님은 이러한 꿈속에 나타나는 산신용 조상 영적 대상이 실제하는 것이 아닌 꿈의 상징기법 이 하나로서 우리 잠재의식의 자아가 분장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몇 번 저도 강조한 얘기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양한 상징기법 하나 단순한 기법으로 시일이 없거나 촉박함을 다툴 때 또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효자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어찌어찌 하거라 하는데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떠한 꿈대로 따른 것이 좋다라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대상이 일깨워주니까 게이서 꿈은 따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분장 출현 할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난 경우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서 어찌어찌 하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러준 대로 하는 것이 좋다. 또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어머님이 나타났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불러서 깨어났는데 어떠한 어려움 철수야 철수야 일찍에 이거는 상징기법이 하나로서 어머니를 등장시켜서 그러면 어머니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가 불러서 어떤 일깨어미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마찬가지로 죽은 조상이 다 지금 누차 조상이 나타나서 경거나 예언을 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또 나가서 조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러한 상징기법의 하나이다. 또 조상이 아니라 산신형이나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백발노인 얘기한 것처럼 백발노인이 어떠한 얘기를 한다. 또는 백발노인의 아이들에도 이 경우도 되죠. 예언자 무당 산신형이나 심지어 악마가 등장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나타나서 알려주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다. 예언자 무당 산신형 이런 쪽도 되죠. 이거 말고 굳이 또 더하자면 모두 됩니까? 이거 말고 여기 지금 하나님 부처님 신부님 전부 다 등등등이 이러한 것이 꿈에서 상징기법의 하나가 되겠다. 우리가 염두려야 되겠습니다. 꿈속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실조라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자아가 창작해낸 인물이다. 여기 이러한 만약에 산신형이나 백발의 상징 의미는 이거 한번 보게 되면 현실에서 지식이 있거나 전부 분야에서 관록이 있는 지도자적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꿈에서는 백발 노인 또 산신형 이런 거로 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아무려면 이렇게 거지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보다는 수염이 허연 산신형이 나타나 얘기하면 우리가 믿게 되죠. 하나의 창작기법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가장 절대적이에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찌어찌 하라 그러면 그거야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무속을 믿는 사람은 무작이 얘기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산신형이나 악마가 등장됐대는데 이때 악마는 귀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꿈의 상징기법 가운데 전의가 있습니다. 바꿔놓기 우리 꿈이라는 게 알쏭달쏭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대상에 바꿔놓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사람을 알고 꿈이 난해한다는 게 꿈속에 나타나는 인물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바꿔서 실현되는 게 있어요. 전이 옮겨진다라는 거죠. 옮겨진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옮겨지는데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이 옮겨진다. 여기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적인 미래의 특집 꿈에서는 똑같이 되지만 상징적인 미래의 특집 꿈에서는 등장인물이나 대상이 전이 된다. 이거 한번 여기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인물을 다른 인물로 바꿔놓기가 있습니다. 꿈이 참 오묘하게 펼쳐지는데 다른 인물로 바뀌어져요. 아기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꾼 사람이 있었어요. 꿈속에 아기 손가락이 잘린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아기 손가락이 잘린 게 아니라 시아버지 손가락이 절단됐죠. 그러니까 꿈에서는 아기 손가락이 잘린 꿈을 꿨는데 시아버지 손가락이 절단됐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부 다 그와 같은 사례입니다. 인물의 전의를 가져온다. 이러한 기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뱃속의 장기가 튀어나왔어요.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는데 사실적인 꿈이라면 실제 아버지 뱃속의 장기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할머니가 최장암으로 실현됐습니다. 이렇게 인물의 전이죠. 아버지가 할머니 아기가 시아버지 또 다른 표제 제목을 보겠습니다. 막내동생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 차에 치인 것을 본 꿈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막내동생이 차에 치이는 게 아니라 다른 유치원생 아이가 교통성화 난 거죠. 그러니까 막내동생이 다른 유치원생으로 전의가 됐다는 겁니다. 꿈의 실현이 다른 인물로 전의가 됐다. 또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틀밖에 못 산다는 꿈이다. 남편이 꿈을 꿨는데 막내동생에게 실현이 됐다. 여기 보면 이틀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남편이 아니라 동생에게 여기 보면 병원에 누워있는데 앞으로 이틀밖에 살 수 없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꿈을 꿔요. 당신은 앞으로 이틀밖에 살 수 없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실현이 자신에게 이틀 뒤에 죽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잠깐 길을 둔 잠깐 길에다가 세워둔 막내서방 그러니까 동생에게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는 게 죽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꿈에서는 너는 이틀밖에 살 수 없으니까 준비해라. 그랬는데 꿈의 실현이 자신에게 된 게 아니라 자신의 자신의 동생이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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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이틀 후에 교통사고로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유사 사례인데요. 꿈에 자기가 죽어서 온 집안이 슬퍼하고 있는 꿈이에요. 상기적 꿈인데 자기가 죽어서 집안이 통보했으니까 자기가 죽는 꿈에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서 자기한테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동생이 꾸고 형이 복권에 당첨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동생이 돼야 되는데 형에게 일어나고 있죠. 또 어떻게 보면 형이 복권에 당첨돼서 동생한테 또 이렇게 물적 지원을 해주면 동생도 또 새로운 탄생이 오긴 하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이 죽었는데 상기적으로 죽은 자신이 복권에 돼야 되는데 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에 된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일거리 대상 사건 사고가 사람이나 인물이나 신체로 바꾸는 거죠. 동신물 신체상으로 바꾸는 다닙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이해를 보죠. 이거는 언젠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정초에 손가락 네 개가 잘려졌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네 개가 잘려졌는데 그 애의 교통사고로 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볼까요? 그 애의 직장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네 사람이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이때는 네 사람이 손가락으로 나온 거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손가락으로 갔다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 본인의 엄지손가락만 안고 다른 손가락이 모두 잘려졌어요. 그런데 이 손가락인데 이 경우에 비행기가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맨 앞부분만 안고 나머지가 크게 부서졌다. 그럼 비행기가 바로 앞부분이 손가락 엄지가 되고 나머지가 손가락으로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인체로 여기서 사람이 손가락으로 자 그다음에 특이한 사례인데 처녀가 콩팟에 병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묻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국선생님의 사례인데 처녀가 콩팟에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서는 실현은 이런 식으로 문학작품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때에 처녀의 콩팟에 병이 든 게 문학작품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문학작품이 처녀의 콩팟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대상을 인물화로 시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재미있는데요. 여덟명의 모넬 일꾼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여덟명의 일꾼이 왔는데 현실에서는 여덟군데의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자신의 글이 소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덟군데의 신문 잡지에 글이 올라가는데 여덟명의 모넬 일꾼이 왔다.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실현될 수도 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어떻게든 실현될 수 있느냐. 회사 사장의 경우에 여덟군데의 부서에서 희망자가 신청되었다든지 한 명의 직원을 뽑는데 여덟명이 지원할 수도 있어요.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실현된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막다른 골목에 자식 아홉 달린 과부를 얻어 사시오. 그랬는데 전셋집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셋집에 자식이 아홉 달린 과부를 얻어 살아라. 그러니까 방이 아홉 개 달린 그 집에 큰 방 방이 아홉 개인 큰 방에 전셋집을 얻게 됐다. 참 신비스럽죠. 그러니까 집의 안방을 어떠한 그런 큰 집의 안방을 전세로 들어가는 걸 아홉 달린 과부를 얻어 살아라. 자식이 아홉 달린 과부. 그러니까 이러한 사물을 사람으로 상징한 거죠. 사람으로. 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옷을 하나하나 벗기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일거리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일거리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걸 여자옷을 하나씩 벗겨나간다. 자 여기 제 글인데 좋은 사례가 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꿈이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는데요. 여자옷을 벗겨 하나씩 벗기는 꿈을 꾼 사람이 일거리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예를 보겠습니다. 대학생이 만약에 이런 꿈을 꿨다. 여자옷을 하나씩 벗겨 나간다. 그러면 일본어나 어학공부를 해가는 일로 실현될 수 있겠죠. 회사원이 주식을 알게 돼서 주식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부동산 업자라면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돈을 빌린 사람이라면 차연 등서나 문서 내용이 없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는 실제 여자가 아니라 어떠한 대상을 뜻하죠. 대상. 또 하나하나 베끼니까 하나하나 알아본다는 걸 뜻하고 있고요. 이거는 외국의 사례인데 하나 좀 보겠습니다. 외국의 아르테미 도로스의 꿈의 열쇠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어떻습니까? 꿈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꿈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시련은 어떻게 됐느냐? 자신이 두통으로 고생한 거예요.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왜 자신이 두통으로 고생했느냐? 꿈의 상징에서 머리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다. 꿈의 상징에서 머리는 아버지.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상징에서 머리는 제일 권위자 우두머리니까 아버지 상징하는 머리의 두통으로 고생을 했다. 하부는 하급자 상징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바꿔놓죠. 어떠한 사물을 사람으로 바꿔놓는다. 인물이나 신체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인물이나 신체로 바꿔놓기가 있다. 그럼 이어서 사람이나 신체가 아니라 다르게 이건 또 반대의 경우죠.